참나가 어디로 가지 않아요? 우리가 인식을 덜 하는 거지 참나는 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참나 인식하고 있어요 참나 없다는 분도 참나 인식하고 있어요 왜? 지금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식의 아주 일부는 참나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참나의 존재를 또렷이 못 느껴서 그러는 거지 그 느끼는 마음이 51%가 되게 해주는 게 이게 참선인 거고 이게 참나 각선인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참나의 현전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딜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참나의 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해요 제가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화이트보드가 참나고 이 글자가 생각감정 오감이라면 여러분 제가 칠판 보세요 화이트보드 보세요 할 때 화이트보드 본단 말이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글자만 그림만 이것도 안 보는 건 아니죠 덜 보죠 안 보는 건 아닌데 덜 보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생각감정 오감만 보고 사는데 참나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느끼게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명상이라는 거는 이 하얀 바탕이 좀 더 잘 보이게 지금 이렇게 글을 지워드리면 잘 보이죠 생각감정 오감을 또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지니까 그냥 몰라 해버리자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고 하얀 화이트보드만 보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지워진 것처럼 내가 무관심해버리면 내 마음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생각감정 오감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를 해버림으로써 있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해버림으로써 마치 내 마음에서 그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참나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그게 참선이에요 몰라선 최상승선 화두선 연불선 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방편은 연불이건 화두건 뭘 쓰겠지만 목적은요 내가 현전한다는 거를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생각을 생각을 잡다 하게 나면 안 되니까 화두나 연불을 하나에 몰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생각이 하나로 모이면 참나에 현전이 더 잘 느껴져요 그때 참나에 현전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참나에 현전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